미일동맹 행동대장 재확인한 윤석열 지세븐 외교행보 오태규 칼럼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지 1년 만에 내정과 외정 모두 눈이 휙휙 돌아갈 정도의 많은 변화가 벌어졌습니다. 내정 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검찰 정치의 본격화라고 한다면 외정의 특징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1년간 정상외교 일정이 윤 정부의 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왔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정상외교 일정을 살펴보면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가 윤 정부 외교의 목표였다는 게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도 미국의 주도에 따른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 동안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가장 최근의 외교 행사인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까지 모두 11번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3번의 단독회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5번의 단독회담,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이 3차례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다른 강대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는 2022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5분 회담한 것이 전부입니다. 또 다른 강대국 러시아 푸팅만은 얼굴을 마주친 적조차 없습니다. 외교 일정만 봐도 한국의 한반도 외교가 미국과 일본으로 완전히 쏠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용까지 들여다보면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에 서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미국은 취임 최단 시일 내에 정상회담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며 윤 대통령을 같은 해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했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한국을 나토의 최대 현안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도록 끌어들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사 문제로 삐걱대는 한국과 일본을 중재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이든 대통령의 주선으로 윤 바이든 기시다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미국의 이런 의도는 거의 그대로 관철됐습니다. 마드리드 3국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화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강제 동원 등 역사 문제 해결 방안까지는 나가지 못했지만 3국 협력을 위한 밑돌이 이때 깔렸습니다. 하지만 역사 문제는 한일 사이에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었습니다. 그해 9월 유엔총회 때 열린 총극이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줬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머무는 일본 유엔 대표부 건물로 찾아가 만남이 이뤄지긴 했지만 일본은 냉대했습니다. 일본 쪽은 회담장의 태극기도 설치해 놓지 않고 싸늘하게 윤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쪽은 이를 가니 회담이라고 했지만 일본 쪽은 약식 간담이라고 격하에 설명했습니다. 역사 문제에 관해 한국이 굴복하고 들어와야 정식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압박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문제로 인한 한일 갈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한일, 한미 1년세 정상회담이 분기점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세 나라가 각기 양자와 3자 정상회담을 하루에 연달아 연 것도 처음일 뿐더러 내용도 획기적이었습니다. 이때 나온 프놈펜 3국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미국과 일본의 대열에 동참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전략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고 양국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때부터 윤 정권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본격적인 비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미국과 일본보다 더 강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해 당사국에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올해부터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상이 미국이 깔아놓은 무대 위에서 2인 3각의 화려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잊어주세요. 미래만 봅시다라는 음악을 배경으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올해만 3번, 3국 정상회담까지 포함하면 4번이나 만나 발을 맞추며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화려한 춤의 대가로 우리가 일본에 내준 것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서 보듯 일본의 과거사 책임은 이미 면제해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조만간 용인할 태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히로시마 평화공원 안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한일 두 나라 정상이 함께 참배한 것을 두고 그것이 어떻게 과거사 추궁의 폭이냐 오히려 발전적인 모습이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전후 맥락 속에서 바라봐야 의미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배 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윤 대통령이 강제노동과 관련해 일본 쪽에 책임을 완전히 씻어준 제3자 변제안을 내놓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히로시마에 초대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공동 참배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원폭 희생자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배가 의미가 있으려면 일회성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라 모든 피해자를 찾아내고 실질적으로 구제해주는 후속 작업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두 정상이 공동으로 위령비를 참배한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 중 하나가 동부가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핵 위협의 두 정상 그리고 두 나라가 공동으로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더군요. 희생자를 위로하는 참배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조사단 파견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파견 일정을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뒤에 잡은 것부터 조사단 파견이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이미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의 독립적 검증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시찰단의 성격과 구성 문제와 관련한 논란을 떠나 윤 대통령도 참가한 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성명이 나온 판에 우리나라 조사단이 할 일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들러리가 되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본 쪽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우리나라 시찰단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히로시마 초대권을 얻기 위한 조사단 파견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의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윤 정권의 외교 일련의 결산이자 2년 차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에 대한 과거사 추궁을 포기하고 미일동맹의 행동대장이 되어 반복한 반중국 발러시아의 선봉장이 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노선이 현실화하면서 더욱 커질 국론 분열과 주변국의 반발, 그에 따른 국내외 정세의 불안을 생각하니 걱정이 태산입니다.